지난 9월 2일 1997년 7월 2일 23시 12분 난 죽었습니다 이렇게 발판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인명의 제보 전화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현장에서 현행범을 바로 체포하고 피묻은 손을 닦아낼 사이도 없이 흩뚫린 태호 루키페 제 아들입니다. 유감스럽게 생명을 준 친구라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남 아들의 손에 살해당한 아버지란 얘기죠. 잔인하죠. 현장과 결백을 가상하는 차. 그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지 몰라. 하지만 변호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우대인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한다. 그것만이 최고의 관심들이지. 넌 나라고 생각하면 넌 패스! 넌 나라고 생각하지. 그 밤도 안 날 믿지 않는다면 왜? 내가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네. 아무도 형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왜? 니가 이미 내 신 게임이야. 엠마와 계약해서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엠.. 엠마가 살아있어? 엠마는 죽지 않았어. 아직까지 의식이 없어서. 아니 감사합니다. 진실이야? 엠마는 죽이자는 게 아니야. 뭐든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해. 아버지는 머리가 무참에 깨져서 죽어 있었어. 그 때문에 형이 질문만이 가득했고 형은 그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어. 어쨌든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까? 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 그래. 그래서 아직은 살아나봐 이겨야 해. 끝나지 않은 게임 게임. 일지원하지 않아. 일지원하지 않아. 시작해! 개일이 시작해! 개일이 시작해! 개일이 시작해! 개일이 시작해! 개일이 시작해! affecting 우산은 필요없어 날 이미 취했으니 또 슬픈 타는 빛내는 하나 더씩 내겐 너무 편해 루크가 다 막아주기로 했으니까 루크가 당신 뜯네 말까? 순지란 새끼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루크가 내 모든 유산을 물려받기로 하고 내 밑으로 들어왔어 좀 있으면 다 지 돈이 될 텐데 너한테 한 푼이라도 주겠냐에 쭈! 그런 계획이 있었어? 그럼 너 빨리 튀는 게 좋을 거야 사채업자들한테 너 여기 있다고 했더니 야 너무 좋아하던데? 페이트들 페이트들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우리 사채기만 해도 불러올래 영원히 하노 조용한 빛물이 떠서 차갑게 퍼지네 언제나 그 속에 뇌가 서있어 그가 울려 언제나 울려 울려라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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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